벌써 속도가 나랑 똑같다고? 야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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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아 뭐 하세요 뭐야 이거 초고퀄리티 모드입니다 얼마나 고퀄리티여서 얼마나 더 무서울진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야 발디 너무 못생겨진 거 아니야 더? 아 인사하는 것 봐 귀여워 하이 오랜만이다 자 역시나 7개의 책을 모으면 되는 거구요 스테미너도 당연히 있구요 문은 어떻게 오는 거지? 문은 2키로 열 수 있네 점프키가 없네요 아 야 그래픽 좋다 야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아 한 문제 틀렸다 다시 해야겠다 저 좀 죽여주세요 어 뭐야 돈이 왜 있지? 이거 뭐에 쓰는 거지? 야 여기가 안 들어가지면 이거 왼쪽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야? 왜 안 먹어지지? 뭐야 시작됐다 벌써 속도가 나랑 똑같다고? 어? 난이도 오반데? 난이도 왜 이래? 한 게 틀려서 그런가? 야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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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아 뭐 하세요 뭐야 이거 뭐지? 야 씨 아니야 방금 어려운가? 발진 선생님이 나 안 죽인 게 뭐야? 왜 저래? 뭐야? 어 왜 이래? 무섭게 单가가가가가가가카 왜 이래? 아아가 부끄럽게 생겼어 이 새끼는 게 문 닫아 버려 문 닫으면 못 나오시네요 못 나오는 줄 따라오는 이유가 뭐지? 아 깜짝아 어우 야 직진해서 왜이렇게 빨라 이 아저씨 어우 좀 야 이게.. 이거 풀 수 있는거이? 아 여기부터 안되는구나 에러구나 I love me 난 날 사랑한다 아 이제 바로 뛰었네 큰일났다 나 뛰어 근데 일단 좋은게 원래 기존의 발디는 움직이면 스테미너가 안찼거든요 근데 지금은 찬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쉬워졌다 라는걸 말할수 있어요 저거 뭐지? 아 스테미너 회복해주는거 아이템 초콜릿이죠? 여기로가자 저거 먹었고 스테미너를 너무 많이 쓰면 안되겠다 적당히 뭐든 적당한게 좋죠 아니 근데 책이 왜이렇게 안나와? 이상하다 이렇게 소다도 샀구요 소다는 발지를 밀어내죠 밖의 문은 당연히 안 열리고 나이스 하나 더 뭐야 나 방금 뭐 알았었는데 틀린거지? 25 더하기 25 아니었어? 아니 수학선생님이 수학살 못하네 근데 이거 틀려도 속도가 빨라지지가 않는데? 그치? 속도 똑같은거 같애 아닌가? 봐봐 속도 똑같애 아닌가 빨라졌나? 내가 지금 별생각이 없는건가? 여기 왜이렇게 넓냐? 여기가 강당쪽이구나 발지 지금 힘들어서 숨찬거라고? 설마 그렇게 현실적인 게임이라고? 자 스테미너 좀 한 번 채울게요 여기다 아 있을법 한곳에 없어 아 있을법 한곳에 없어 아 에? 아 13초 어 다행인게 발지도 못들어 어 여기 있으면은 나를 인식을 못하는구나 개꿀 아 근데 줄넘기 소녀랑 뭐 일진 이네네들이 없네 보니까 아 걔네들이 없었구나 지금 왠지 뭔가 허전하더라 아 아 근데 빨라졌네 점점 빨라지네 나가면 죽을거 같은데 근데 애가 기존의 발디에 비하면 애가 멍청하고 확실히 느려 그치 피함 모빙 마지막 하나다 letzte 세븐 이읠 Lets 리셉 진짜 빨개졌어 지금부터 뭔가 빠른가봐 느린데? 어? 빠르네? 아 얘네 직진 부스터 뭐가 있나봐 직진할때가 너무 빠른데? 교장쌤한테 지금 잡히면 죽죠 무조건 안 잡히면 되죠 근데 어? 저기요 나가는 길이 바로 열리는데요? 어? 아니 이렇게 쉽다고? 어? 발디가 이렇게 쉬울리가 없잖아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대? 완전 생긴거 개무서워 그냥 야 너무 쉽다 잠깐만 모든 문제를 틀려볼게요 발디쌤 이렇게 느리고 끝까지 하면 다 틀려볼게요 이게 속도가 고정인거 같애 검빨라지 너 어우씨 죽을래 나 뭐에 잡혔냐? 나 뭐에 잡혔냐? 아 뭐야 누구세요 밖에? 좀 빠른거 같기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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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뒤로가면 아무것도 못하지 쟤 그냥 엉덩이 쓱 만져버려 그냥 모빙 모빙 아 직진이 짱 빠르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쟤 아 이런 직진 좋지 않은데 얘가 직진이 빨라가지고 오우 됐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무빙 무빙 교장선 개무섭게 생겼어 그냥 아 무빙 다섯개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은 냅두자 그렇지말고 하나 남았다 다 틀렸고 과연 빠르긴 빠른데 막 빠르지가 않아 오히려 교장선이 더 빠른거 같애 소리끄러워요 소리끄러워요 어떻게 쓰는거야 소다 아이템 어떻게 쓰는거지? 안써지는데? 아 F버튼이구나 소다 쓰면 스테미노 잠깐 무제한이네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야? 그래도 너무 쉽다 다 틀렸는데도 다 틀렸을때 엔딩 제가 봤을때 똑같거든요 개노잼이네 그냥 너무 쉽네 근데 내가 봤을땐 줄넘기 소녀가 없는게 제일 큰 글쓰기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제가 발질을 너무 어렵게 하다가 이번에 좀 보통 난이도 제가 평소에 했던 난이도는 극악의 지옥 난이도였다면은 지금이 보통 난이도여서 너무 쉽게 느껴지는건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겠습니다 녹화는 등록하도록 하세요